네 셋으로 스트레이 퀴즈입니다. 그룹으로 왔습니다. 스테이퍼 센터에서 마지막 승부의 밤런스가 있으니 이 신뢰한 회사는 그룹의 신경을 누르고 계시죠? 스트레이 퀴즈입니다. 이만큼 부르시지 않습니까? 저분들의 그런 버전 특별함이 아주 잘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S클라스예요. S클라스, 정말. 스트레이 퀴즈 여러분, 정면받아보고 센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어서 왼쪽편 바라봐 주시죠. 본인들이 왼쪽 바라봐 주시죠. 네. 계속해서 오른쪽 바라봐 주시죠. 네. 오른쪽. 네. 스트레이 분들의 마음을 머물게 해보죠. 정면받아보시고 파트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이스. 쉬옵쇼. 왼쪽 하트. 둘, 둘, 셋. 네. 아유, 좋습니다. 이어서 오른쪽 하트입니다. 셋, 둘, 셋.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질문 하나만 받고 가세요. 불도 아니고 세계도 아니고 학상을 갖고 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케이 파트들이 어제 처음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 함께하는 흥망들 좀 보셨네요. 일단 저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좋은 무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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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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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